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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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시간이 멈췄어 신호등 안 바뀌어 나이는 계속 들어 We ain't moving on 귀엽게 목울로 그래서 안 바꿔 시향은 좁아져 늘 좀 더, uh 이해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낼 것 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 알고 보니 만한 기억도 안 나는 건 Nice 왜 자꾸 다 안 안 가는 건데 지나간 과거 10년 거 This is the new generation go away It's the cold days Cold days Cold day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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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old day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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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것저것 말해줘도 비함수 척하는 것처럼 흘려 이상하게 뭔 말만 해도 난 잔소리밖에 안 들려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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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헬로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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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방 에피소드 86 이죠 네, 벌써 86회가 왔는데 음 뭐라 해야 했네 맞아요, 제가 저번 주 조금 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다 바빠가지고 제가 V LIVE를 못 켰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두 번으로 채우려고 꼭 제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So,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 Oh, I don't know 그치 Last week I couldn't do an episode of Chinese Terms so This week I decided to do too So, we'll be having one today And we'll have another one later And 근데 어쨌든 오늘 찬양의 방은 네! 2020년의 마지막 찬양의 방입니다 와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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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렸네 맞네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많이 추워졌어요 It's actually really really cold 음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도 꼭 따뜻하게 네, 아프지 말고 어 네, 건강하게 네 2020...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스테이와 함께 어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 하니까요 어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뭐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말해도 되고 대화도 나누고 저희 하고 싶은 거 다 합시다 왜냐면 2022년이 마지막 날이니까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음흠 음 음, 예 음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 2020 음 근데 예, 다시 돌아올게요 음 그리고 예, 좋은 에피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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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좋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죠? Hello everyone Hi That's crazy, isn't it? 2020 is nearly over I know 이제 음 In In 4 And 38 minutes And it's gonna be 2021 음흠 그치, 4 hours And 38 minutes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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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맞아 맞아 깜짝 놀랐네 음 Hi, how are you? I'm good I'm doing pretty good You went by so fast 맞아, 정말 빨리 지나갔죠 샤워시 해 You can see it It's 색깔 많이 빠졌어요 It's actually It's supposed to be purple but 색깔 많이 빠져가지고 아니면 필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You look some I don't know what it looks like 샤이 뭐 입고 있어요? 아, 이거야, 맞다 제가 이제 겨울이 돼서 그런지 전 이거만 입을까 해요 왜냐면 보면요 What does it say? Stray Kids Unlock Go live in life 이것도 있고 비니도 있어요, 비니 See here 비니도 있고 뒤에 보이나? They have the back They have the back 뒤에 없구나 뒤에 없고 그리고 짜잔 여기도 저희 MDT입니다 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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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보이네요 사실 지금 좀 많이 더워요 지금 좀 많이 더워서 이따 아마 이거 벗을 수 있는데 바람 네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서 자주 입고 다닐 거 같아요 저희 멤버들도 다 있고 특히나 비니 비니랑 이거 겉옷 너무 예쁜 거 같아서 자주 입으려고요 채널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좋은 사람은 Stray Kids 매첨다이스 웃음 웃음 저처럼 그냥 우리 옷을 입고 전 진짜 뭔가 어 생각보다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I don't have that many clothes 근데 뭔가 이렇게 MD 저희 새로운 이런 옷들이 생기면 진짜 마음껏 마음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도 Like Like Bam Bam 아니면 Young K 형이나 아니면 누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MD 되게 예쁘다고 해주셔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Stray Kids 매첨다이스 자 그럼 바로 오늘 첫 어 곡으로 바로바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또 틀어드리고 싶은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추천받은 노래들도 있어서 어 바로바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영상 팬사인을 통해서 이제 곡 추천받은 몇 곡들이 몇 개 있는데 바로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첫 노래는 음 제가 또 제일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죠 이 노래로 가겠습니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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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고 렛츠 고 아티스트 찬, 너 작아 나 작아 맞네, 오늘 완전 민낯이구나 오늘 저는 비어패스 그리고 네, 너무 미쳤어 근데 뭔가 또 우리 세이가 또 제 민낯? 민낯? 그치 생활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뭔가 제 생활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모습이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세이가 또 좋아해 주시니까 저야 되게 고맙습니다 네 저는 barefaced 근데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얼굴이 안 좋은데 그리고... 약간... 약간... 제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많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저는 좀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무튼 저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The Weeknd의 Die For You였습니다 My knee is resolution Resolution, 그렇지 어... 새해... 소망? 그치, 소망이지 음... 소망이 있다면 어... 확실히... 음... You know, I just want... You know, everyone to be healthy and happy It's like the main bas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do wish for But like, that would be the main basis 확실히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올해도 정말... 제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약간... 어차피 내년에도? 그치, 내일부터도 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